북한 안에 살 때는 군복무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배가픔을 이겨냈다. 여기서 모방하고 저기서 모방하고 만들어내는 드론이라고 그럴까요? 만들어서 그 모방 못할 건 두들겨서 만들고 기술 전투 장비들이 노하우가 너무 심하고 인적 준비도 잘 안 했다.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있고 북한의 기술력이 우수해서보다도 북한의 비행기가 딱 붙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또요. 외교관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종 1위가 성군대치를 대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도 군대 쪽으로 미뤘어요. 김정은이가 하수사 공무원을 어느 정도 조금 했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포봉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사정포 좋아하잖아요. 쭉 진행을 해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시를 하면서 막 쏘잖아요. 김정은이가 포병 정수라게 조금 알다 나니까 포를 많이 우선시하고 포를 가지고 뭐 어째 보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와 관련된 대한민국을 좀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김정은이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군인의 기질이나 군인 쪽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굿 쪽으로 논문을 쓰고 군사학적 논문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정은 시대 때에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한테 성군 정치에서 그런 것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정은이는 그게 북한의 저한 환경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있을 때는 북한이 최대로 힘든 겁이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대목 제재가 가속화되고 거기에다가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겹치면서 북한의 최악에 가다 나니까 북한은 군대 한 대밖에 우지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제일 무조한 게 무장을 진 집단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장을 진 집단을 내세우다 나니까 이게 성군 정치로 외필을 썼을 따름이에요. 성군 정치라고. 무관이 득세인 거예요. 문관보다 지금. 무관이 득세했는데 이게 기본 밝힌 게 성군 정치를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노작을 통해서 성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본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의 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주력군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게 노동자, 농민, 3대군 중을 합한 인민대중이다. 이걸 배제하고 군인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정치에서 기본은 혁명의 주력군이 군인이다. 하게 되면 군인의 생각 방식, 군인의 활동하는 스타일.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이거 법현화시킨다는 문화예요. 그게. 그런 군사 스타일로 김정은이가 가단하니까 이 스타일이 뭐나. 다 죽어도 좋다.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여럿하든 혹하든 이게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방치하고 자기 필요한, 자기가 무서운 존재만 딱 안고 가갔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나쁜 게 말하면 나쁜 거지. 한쪽에 너무나도 치우친 이런 정책을 신행해 나가고 있다고. 김정일은 그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정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이 좀 있고요. 정치 이념이나 정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 국민들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에서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은 기본 인민 위촌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내세운 사상이요. 김정은은 선군 사상이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노동당 중심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세계 차별시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득권층이라고 그래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의 주력권. 그게 어디로 놓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어느 집단을 위에 놓고 북한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가.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김일성은 그때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좀 있었고 씨블하는 것도 있었고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민들이 어디까지나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험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를 테러한다든가 이런 부담감.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국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어요. 이게 이미 미천의 사상이에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목 지지가 있고 북한 주민들이 권한의 행운을 겪고 하다 나니까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제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위험 부담감이 많으니까 성공 정치로 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김정은이는 정도 말하자면 10년 이상 정치를 하다 나니까 너가 생기고 조금 말하자면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심이니까 이런 게 생겼다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김정은이 스타일은 김일성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김정은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자기도 오리지만 쉬롱이니까 자기 스타일의 정치 방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차별이 되는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좀 독특한 인물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아이디어와 자기가 주장하고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이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이끌어나가겠다. 이러면서 저는 있으면 김정은 주의도 나올걸요. 김일성 때는 규체사상 아니에요. 규체사상이고 김일성일 때는 혁명적 추론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주의로 만들고 김일성, 김정은주의가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김정은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독재정치와 굉장히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 의견에는 김정은 조건이 대단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젠 기존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해서 많은 예보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북한에 유입이 됐어요. 그 유입에 대해서 북한의 기존 세대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세대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다 나니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 많지 못하겠죠. 그런데 김정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많겠죠.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의 국가정권에 지금 우위에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앉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설 때 이게 김정은 정권에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이도가 지금 자기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북한이 어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줬구나 하잖아요. 옛날에는 신비화하지 않았어요. 수령을. 김정은 이도 혁명의 수령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수령이 딱 이슈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수령을 신비화했거든요. 주체 사상하고 김정은 이도가 내세우면 송문 사상의 차이점이 혁명적 수령관 문제예요. 수령을 하나 더 만들어냈거든요. 김정은 이도가. 그런데 여기서 신적인 전제로 만들어놨는데 김정은 이도는 지금 이걸 인간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아버지 것도 또 무조건인 거예요. 나도 뇌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이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똑같다. 이렇게 접근하다는 하니까 어린이들한테 접근하는 모습 내가 앞으로 이제 장기 집권하려니까 힘을 투자고 어느 세대를 나의 기본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니까 자꾸 어린이들 쪽으로 가면서 그 아이들을 틀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자꾸 공개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군복무를 11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복무했을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북한도 옛날에는 자기 부하를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군벌관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북한은 제가 91년대에 군대에 나갔는데 그때도 많이 매일을 맞았어요. 아시잖아요. 뭐 잘해서 칭찬받고 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 없이 때리거든요. 이의 없이 용의로 말하면 번호를 주잖아요. 여기는 뭐 여기 수로가 있던데 번호를 주거든요. 이렇게 까꾸로 매달아놓고 이런 거 하거든요. 하다가 조금 김종일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군정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고 하는데 구타를 없으라 이렇게 하면서 지지가 내려와서 조금 없어진 거 같지만 아직도 뿌리태계는 남아있잖아요.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이면 북한의 군이 어떤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죠 말고 5년이면 조금 재미나서 하고 7년 지나면 조금 우호감이 떨어지고 10년 지나면 이제는 도탈 이제는 집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군사부부에 대한 해감을 느끼고 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길이 있거든요. 저도 이 스텝을 다 겪었거든요. 저도 겪을 보면서 그때는 북한 안에 살 때는 내가 군부부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배가픔을 이겨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췄다. 이거요. 쉽게 말하면 도움이 없이도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신했거든요. 여기 와서 반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아 정말 난 17부터 22까지 나의 아까운 총 7시절 진짜 아니기가 재미난 시절을 북한 당국이란 거한테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뭐 사람마다 다 인생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10년이란 걸 뺏긴 거예요. 북한 조건에. 북한 드론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북한 드론과 남한 드론의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의 드론은 어디까지나 좀 물리적인 장치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력하죠. 대한민국의 어리누리 다룰 수 있는 그런 초급한 수준의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드론은 드론 부대가 기존에 탕설되지 못하고 가까운 시기에 탕설되었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기의 경제적 기반이 있잖아요. 순간 만들어도 북한 드론 보다는 월등하게 만들죠. 제가 군복무 할 때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진짜 없는 속에서 만들어내는 드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방하고 저기서 모방하고 만들어서 그 모방 못할 건 두들겨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북한이 1차, 2차, 3차 하면서 드론에 들여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서 북한 드론을 평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가면서 드론보다는 북한에 장착한 카메라가 조금 조금 더 좋은 거로 사서 뭐 이번에 써니를 달았다. 써니 밑전공을 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그걸 바라보게 되면 북한의 드론이 얼마나 한심한가 그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군사력 순위가 세계 36이라고 합니다. 외교관님께서 보신 북한 군사력 무기 상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는 조안되는 북한의 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관념에서 이야기해드리니까요. 우리가 역사에도 나오지만 적을 넘어 가소평가해도 안 되고 하대평가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전투 장비들이 노하우가 너무 심하고 인적 준비도 잘 안 됐다.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있고 그만큼 장비들을 갖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시하고 그에 대해서 주의를 돌려야 돼요. 모든 게 기술적 우위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최소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기제들이 이게 어떤 걸 발휘할지 모르거든요. 왜? 북한의 군사 사상은 현대적인 무기와 재래성 무기의 교랍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에도 내가 비행기를 많이 달았지 않았어요. 드론도 있고 드론 부대가 공군 소속이 다 나니까 북한에 비행기 실태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뚫지 못한다 글진 않아요. 뉴스랑 보게 되면 아니 비켜야 북한의 비행기가 대체 몇 대나 뜨겠어? 맞아요. 보관운전해요. 바퀴즈 갔다가 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운전을 해요. 근데 한 번 일화가 있어요. 북한의 비행기가 한 번 통짜 뜨는 적이 있어요. 북한은 공군이 말하자면 윤례적으로 비행기들이 모두 떠가지고 이렇게 교방을 해요. 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위성에 자꾸만 바라보니까 한 적이 떠서 한 쪽으로 넘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서 다 같이 움직이야 모르잖아요. 가상운전 풀런 것도 해야 될 거냐 그럴 때 뚫는 기회가 있었어요. 뚜더라고 70년대에 만들었던 숭리어팔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북한의 기술력이 우수해서보다도 이게 운전기사의 생명 밥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노하우가 심해도 하여튼 두드리고 맞추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비행기가 딱 구실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또요 뜨는데 그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나 이런 기술적인 재원을 다 맞추진 못하지만 뜬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뜨면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수 DMZ까지는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걸 가드평가원은 아닌데 또요 뜬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뜬다는데 저걸 놀고 이렇게 좀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